서울에서 가끔 일어났던 금은빵 절도 사건이 울산에서 일어났습니다. 오늘 새벽에 중구의 한 금은빵에 절도범 두 명이 뛰어들어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30대 초반인 이 절도범 두 명은 범행을 저지르고 9시간 만에 경찰에 잡히기는 했습니다. 심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 13일 새벽 4시 25분쯤 울산 중구의 한 금은빵. 두 사람이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합니다. 미리 준비한 망치로 진열대를 파손한 뒤 들고 온 가방에 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속을 쓸어 담습니다. 절도범 중 한 명은 진열대를 뛰어넘어 계산대 서랍도 뒤집니다. 이들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. 인조 절도범이 훔쳐 달아난 귀금속은 660만 원 상당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범행 9시간여 만에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경찰은 A씨 등을 특수 절도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또 추가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JCN 뉴스 심은웅입니다. 김정은